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서울시로부터 너무나 속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키오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학부모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키우는 자녀로 인해서 이 음란한 키오축제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거기 축제에 참여했고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너무나 우애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학부모들이 이러한 것을 가슴 아파하며 이번 키오축제 현장에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저희 학부모들은 교육현장에서조차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조정하는 서울학생인권 조례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청광장은 우리 모든 서울가족들의 휴식처이자 나들이 공간입니다. 유보차를 동반한 젊은 부부들이 일주일의 피로를 여기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즐기고 친구들과 연인들은 이곳에서 담소를 나누고 책을 읽는 휴식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키오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집단이기주의는 시민들의 편안함과 가족과 친구 연인들의 휴식과 일상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를 계속적으로 벌여왔음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키오축제 때문에 모든 시민은 눈살을 찌푸리고 불편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세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독선적인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키오축제로 인해 모든 서울시민이 불편해하고 외설적인 환경을 굳이 수인하며 참안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동성끼리 즐기고 싶으면 자신들만의 장소를 마련해서 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생일이니까 꼭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성대한 생일 파티를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결혼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떠들썩하게 자신들만의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청 광장은 모두를 위한 공공의 장소입니다. 공공의 장소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공공의 편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키오축제가 누구의 이익?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공공의 이익이라는 뜻은 모두를 위한 이익이라는 것인데 키오축제하는 자들 그들만의 리그일 뿐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해악을 가져오는 불이익적인 측면이 너무도 큰 것입니다. 키오들의 축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린다면 범죄자들이 다같이 모여 축제하는 곳에 허가를 내린다는 그 격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걱정은 너무도 큽니다. 키오축제 주최자들은 인류의 보편적이며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겠다는 자들입니다. 느끼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자들의 동성간 성적인 선택 행위인 것이며 그들의 선택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에게 억지로 수인하게 하는 것은 독선적이며 독재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성소수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이 자신들의 성적인 행위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며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역시 강력하게 교탄합니다. 악범만을 제조하는 사회약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행위에 대해 방관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치 이성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공공의 장소가 아닌 그들만의 선택적 장소를 마련하여 축제를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모든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모든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얼굴이며 깨끗하고 청결하게 지켜져야 할 서울광장에서 대폐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벌이겠다는 것은 모든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반사회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서울시청과 서울시장은 꼼꼼히 확인하여 모든 서울시민의 안정과 보건학적 건강과 위생과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하고 올바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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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